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 예비 소집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재학 중인 학교와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열립니다.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관련 안내를 받게 되며 시험장 위치를 미리 알아야 시험 당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. 한편 도내 수험생 1만 7천여 명, 69개 시험장에서 수능에 응시하며 코로나 확진자는 군산의료원에서 별도로 시험을 치릅니다.